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드셔도 힘내가지고 같이 이번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개정된 특수교육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그 다음에 장특법 일부 개정안 장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이라든가 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특수교육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그 다음에 장특법 일부 개정안 자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인권침해와 관련된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2015 교육과정이라든가 장특법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바뀌게 됩니다 내년에 2015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장특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특정 단체에서는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부할 때는 지금과 다른 교육과정 지금과 다른 장특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올해는 우리들이 다 합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2020학년도 12월 31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고시를 했습니다 자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수정수정된 지침들이 아니라 추가된 지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가된 지침이 한 페이지에 두 개 세 개 추가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쪽에 한 조항 이쪽에 한 조항 이쪽에 한두 조항 이렇게 개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3장 초중등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의 1번 기본사항에는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자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주관을 많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는 1번 기본사항에 하나 2번 교수 학습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하를 보면 학교는 교과별 성취 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를 계획해야 됩니까 원격수업의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자 학교의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뭘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자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에 총 3가지가 있었다 그죠 첫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자 컨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 과제 중심 수업 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뭘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원격수업을 운영하려면 교육청 수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자 두 가지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학교의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행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되는구나 또 자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에는 원격수업과 관련된 조항들이 추가가 됐고 또 최근에 장특법에서 개정된 제25조 수뇌교육과 관련해서도 원격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제25조 수뇌교육과 관련된 법령들은 아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건 또 어디에 출제가 됐습니까 교직 논술 문제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물론 개정된 고분을 꺽 집어가지고 출제한 건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제25조의 내용은 추가됐다기 보다는 문구가 수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항은 현행과 같고요 자 2항 같은 경우에 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항에도 교육감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추가됐습니까 그냥 수뇌교육이 아니라 수뇌교육 또는 원격수업 저 밑으로 쭉 가서 6항에 보면 자 수뇌교육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 원격수업 원격수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수정된 것이 있는데 자 2항에 보면 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능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여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가 되고 그냥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자 그리고 장특법 제25조 수뇌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원격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됐다 이렇게 수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최근에 수정된 것이 있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예전에 이미 인권침해와 관련된 법의 조항들이 이미 개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8조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이 먼저 수정이 됐죠 자 이랑 이하는 이 점과 동일합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자 법 제13조 사망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가 그죠 네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이다 자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된대요 자 두 번째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현황이다 그러니까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현황을 조사를 해라 자 세 번째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인권침해를 가한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 밖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제 동일한데 이 동그라미 3, 3항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4 같은 경우에는 법 제13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포본조사의,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다 이거 있던 내용이죠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조사 항목의 특성성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조항과 관련된 1항부터 3항까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수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항 같은 경우 교육감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가 있대요 자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를 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다가 의회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제8조의 2 제8조의 2입니다 자 그래서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건 말고 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수정이 됐고 추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자 1항을 보면 법 제13조 2, 3항에 따른 조치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떤 조사를 쓸 수 있다 자 서면으로 조사하는 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거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2항을 보면 교육감은 법 제13조 2의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기획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미리 미리 자 조사 대상자에게 뭐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자 3항 교육감은 법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상황에 보면 자 교육감은 법 제13조 2의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관계 전문가를 관련된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2019년도 말에 이제 개정되었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 후속사항이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애인의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강조되었던 내용이고 최근에도 일반 아동의 아동학대라든가 인권침해와 대한 내용들이 이슈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장특법 그리고 장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모두 잘 숙지하셔서 올해 시험에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